남자 관심 끊은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. 왜? 사이코스 신경이지? 여자들한테 한심을 얻고 그 피일 빨아먹고 살면서 여자를 인간 취급도 안하고 먹잇감으로 머무고 여기 클라이언트였어? 어른 여자는 다 싫어. 초기 같다. 이미 미성년이다. 그 여자를 안전하게 구이는 것이다. 이미 미성년이다. 너무 당황했어. 그 혜그엔난 존이는? 내가 발걸어 넘어들던 여자야. 어떻게 이분이 zeggen? 평생이 없지? 나는 이 발에 다른 느낌이 있었는데 그쪽 발에 다른 느낌이 없었어요. 설마 저랑 어떻게 좀 될까 싶어서 작업하시는 거에요. 어우, 그런 일을 안 하죠! 제가 아직 가위... 잡으려면 호랑이불에 들어가야 되는데... 그래서 말이네요, 액션아이버 안 하실래요? 이거 왜 이렇게 묶어야지? 진짜 조카예요? 네 이런 실수는 처음이다 죄송합니다, 죄송합니다 나쁜 남자에게 끌리는 것은 나빠서가 아니다 왜 안고파요? 밥 먹자구요 여자는 착한 남자 일관성보다 나쁜 남자의 반전을 봤을 때 흔들린다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는 여자예요 맞아서 땡기는 대로 그냥 같이 간 거예요 그리고 쥐를 어쩔으면 강호씨도 땅바닥으로 기고 너 어떻게 그걸 달려가서 잡냐 어떻게 된 거야? 아니,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은 미련한 여자였어 그동안 난 못 바꿔둔 눈액 같은 여자 변호사님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냥 봐라! 죽는 거죠 여자는 너무나 모르도 되기도 해야지 무섭정 손해보는 짓만 해 내가 지금 명목을 짓을 하는 것 같아 강호랑 사귄을 쳐 딱 3개월 저는 이날 가볼게요 네가 아깨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? 영강호는 나한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저는 우리 강호하고 변호사님하고 전 진짜로 좀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강호 오랫동안 외로웠는데 이게 맞다 내 아까봐 고마워 남성호씨 만나보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뭐? 좋아하는 남자는 미안해 미안해 뭐야? 나쁘게 나는 사랑이다 너가 웃기지마 배우야 때려치우면 그만이다 핵심 기호감 여자 만나는 거 못 봐준다 누군가 흩어지지 않는 날 나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거고 아무리 씩씩하다 해도 나도 사랑하는데 힘들 거야 넌 우별도 멋있게 하자 영이랑 이러한 한 번만 더 헤어지자고 해봐 가만 안 볼 거야 다시나 안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